안녕하세요. 오늘은 DSM-5 15번째 신경발달장애 중 지난번 특정 학습장애에 이어서 신경발달장애의 마지막 하위 유형인 운동장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DSM-4에서는 운동기술장애와 틱장애 이렇게 크게 두 개로 구분되어 있었는데요. DSM-5에서 틱장애가 운동장애의 하위 유형으로 들어가면서 큰 범주 하나로 통합이 되었습니다. 운동장애 하면 대표적으로 떠오르는 모습은 우리가 우리의 몸을 수의적으로 다른 말로는 우리 뜻대로 자의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은 스스로 움직이고 조절할 수 있어야 정상인데 근력이 정상인 수의 근육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불수의적인 것처럼 다른 말로는 내 뜻과는 상관없이 내 마음대로 컨트롤할 수 없어서 나타나는 여러가지 모습들일 거예요. 최근에 영화 조커에서 조커가 상황과 맞지 않게 웃고 싶지 않아도 웃음이 나오는 병에 걸렸었잖아요. 그래서 자칫하면 정신과적 진단 영역 안에서 살펴봐야 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헷갈릴 수도 있는데 이 병은 PBA라고 해서 신경과적 그런 진단 영역에 더 속한다고 할 수 있다고 해요. 물론 이 PBA로 인해서 우울증에 걸리면 또 정신과적 영역에서도 함께 다뤄야겠지만요. 아무튼 이 운동장애는 크게 세 가지의 하위 유형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틱장애, 두 번째는 발달성 협응장애, 발달성 운동조정장애 혹은 발달성 운동기술장애라고도 부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상동증적 운동장애인데요. 상동증적 동작장애라고도 불러요. 먼저 틱장애부터 알아볼게요. 틱장애는 갑작스럽게 신체의 일부를, 근육을 반복적으로 빠르게 움직이는 운동틱이나 음성적으로 갑자기 이상한 소리를 내거나 욕설이나 이런 외설을 내뱉게 되는 음성틱이 각각 하나씩 단독적으로 나타나거나 혹은 두 개가 함께 혼합적으로 나타나는 경우를 말해요. 어떻게 나타나는지의 양상에 따라서 다시 세부적으로 뚜렛증후군이라고도 부르는 뚜렛장애, 그리고 지속성틱장애, 마지막으로 잠재적 혹은 일시성틱장애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합니다. 먼저 뚜렛장애는요. 틱장애 중에서 가장 심각한 경우인데요. 음성틱과 운동틱이 동시에 나타나거나 혹은 번갈아 가면서 나타나는 식의 이런 혼합적인 모습으로 1년 이상 지속되는 경우입니다. 남아 발병률이 높고 또 도파민 과다가 증상을 악화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서 치료할 때 도파민 억제제를 주로 사용한다고 합니다. 공존질환으로 ADHD나 강박장애, 적대적 반항장애가 있고요. 아동 초기 청소년기 발병을 해서 성인기에 이르러 감소하는 경우가 한 60에서 80% 정도 된다고 합니다. 뚜렛장애 다음으로 지속성틱장애는요. 운동틱과 음성틱 중에 한 가지가 1년 이상 거의 매일 또는 간헐적으로 하루에도 몇 차례씩 지속될 경우를 말하는데 뚜렛장애와 마찬가지로 만성적으로 나타나지만 둘 중 한 가지만 나타나는 경우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잠정적 혹은 일시성틱장애는 뚜렛장애처럼 운동틱과 음성틱이 둘 다 일시적으로 혹은 번갈아 가면서 최소 4주 정도 동안 거의 매일 나타나긴 하지만 1년을 넘기지 않는 경우를 말합니다. 틱장애는 모두 18세 이전에 발병할 경우 진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틱장애의 경우에는 2019년 12월 현재 현행 장애인 복지법 시행 영상 원래 따로 분류가 되어 있지 않았었는데 이제 틱장애도 국가가 보호 대상으로 삼는 장애인 등록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고 해요.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틱장애의 원인 같은 경우는 일단 뚜렛장애와 지속성틱장애 같은 경우는 유전적, 뇌 관련 이상, 환경적 요인, 병태 생리에 의한 그런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일시성틱장애의 경우는 신체적, 심리적 원인 혹은 이 두 가지가 복합작용한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리고 치료의 경우에는 뚜렛장애나 지속성틱장애 같은 경우는 약물치료나 이런 행동치료를 많이 하는데 특히 습관역전치료라고도 부르는 습관반전법이나 노출 및 반응방지 훈련 등이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뚜렛장애의 경우에는 ADHD나 강박장애가 가장 많이 동반되는데 이렇게 동반되는 증상에 대한 치료가 틱장애의 개선으로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시성 틱장애의 경우는 증상제거에는 행동치료도 사용되고 또 증상이 심할 때는 약물치료도 사용하지만 이와 함께 심리치료나 가족치료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스트레스나 불안에 의해 증상이 악화될 수 있어요. 그래서 주변 환경에서 주어지는 이런 긴장이나 불안을 덜 가질 수 있도록 주변에서 지지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운동장애의 하위유형 두 번째, 발달성 협응장애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발달성 협응장애는 지적장애나 뇌성마비 같은 이런 신경학적, 신체적 질병이 없는데 안기나 기어다니기, 걷기, 뛰기 같은 이런 발달성 운동기능의 발달이 늦거나 일상에서도 나타나는 그런 물건을 잡는 것, 자전거 타는 것, 가위나 이런 식기료를 사용하는 것, 물건을 떨어뜨리거나 그걸 잘 줍지 못하거나 이런 대근육, 소근육을 사용하는 그런 운동기술이 서툴거나 결함이 생긴 경우에요. 그래서 이로 인해서 학업이나 일상활동에 현저한 불편감이나 어려움이 초래될 때 진단할 수 있는데요. 틱장애와 마찬가지로 대표적으로 ADHD가 공존 질환이고요. 또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동반하는 경우가 많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발달성 협응장애의 원인 같은 경우는 태아기의 알코올에 노출되었거나 조산아나 저체중으로 태어났을 경우 혹은 가족력, 뇌의 어떤 특정 부위의 기능이나 이런 감각 통합에 장애가 있는 경우 등등 여러가지 이야기들이 있는데요. 명확한 원인이 아직 밝혀지지는 않았습니다. 치료의 경우에는 원인이 신체적인 요인이 있을 경우에는 그 원인 치료에 초점을 두어야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아동 각자에 맞는 개별화된 치료 방법을 적용하게 됩니다. 주로 작업 치료나 물리치료, 운동 협응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고안된 놀이 치료, 감각 통합 치료, 신체 훈련 및 특수 체육 프로그램 등을 실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발달성 협응장애의 증상은 보통 아동기 초기에 시작해서 50% 이상이 성인기까지 이어진다고 해요. 그래서 이 문제가 이렇게 성인기까지 이어지게 되면 사회생활의 어려움이나 또 자존감 같은 것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서 장기적인 예후가 그리 좋지는 않다고 합니다. 그럼 다음으로 운동장애의 마지막 하위 유형인 상동증적 운동장애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상동운동장애는 특정한 패턴의 운동 행동을 아무런 목적 없이 반복적으로 지속해서 일상생활 적응 문제를 야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일반 운동 능력과는 완전히 다른 차원인 거죠. 특히 이 상동운동장애는 자해적인 측면이 강하게 나타나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진단 시에 자해가 있는 경우 그리고 없는 경우를 구분을 하게 되고요. 심각도에 따라서 또 경도, 중등도, 고도로 구분하게 된다고 합니다. 보통 어떤 형태냐면은 손 흔들기나 손을 휘저거나 몸을 앞뒤로 옆으로 이렇게 흔들거나 머리 돌리기, 자기 몸 때리기 이런 것처럼 좀 불수의적이고 율동적이고 일정한 패턴과 강도를 보여요. 그래서 운동 방향이 좀 예측 가능한 부분이 있고요. 또 다른 쪽으로 주위를 분산하면 종종 억제되기도 한다고 합니다. 대표적으로 지적장애를 가진 사람에게서 이 상동운동장애나 자해가 나타나는 경우가 많은데 지적장애가 심할수록 이 발생률도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폐스펙트럼 장애의 증상으로도 나타나기도 합니다. 보통 초기 발달 시기에 시작되고 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다른 신경 발달장애나 그런 정신장애 혹은 물질이나 신경학적 상태의 그런 생리적 효과들로 인한 것이 아닐 때 진단할 수 있습니다. 이 상동증적 운동장애의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 인지기능의 수준이 낮을수록 자신의 경험에 대해서 말을 잘 못하거나 잘 표현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예를 들어서 어떤 고통스러운 신체적 질병을 경험했거나 외상을 경험했을 때 그걸 계속 머리를 부딪히는 행동 같은 이런 자해적 행동으로 어떤 고통을 표현하는 것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또 특히 보호시설 환경의 아동의 경우는 이 발달 과정에 있어서 필요한 충분한 자극을 못 받는 경우가 많아서 정서적 긴장감이나 불안, 더 크게 나아가서는 적개심, 분노감 이런 것들에 쉽게 노출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요인들로 인해서 이런 상동운동장애가 나타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고 보았고요. 또 흔히 알려져 있는 자기 자극 행위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어떤 유전 변화에 의한 생화학적 기전이 관여돼서 그렇다는 원인 등등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 이 상동증적 운동장애의 치료는 원인적 접근보다는 어떤 증상의 행동과 유형의 특성을 파악해서 집중적인 행동치료를 하는 것이 효과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머리 부딪히기가 심할 경우 머리에 패드를 적절히 사용해서 손상을 방지하는 이런 상동운동에 대한 물리적 제한을 통한 반응 차단 아니면 긍정적 강화와 같은 이런 직접적인 행동수정기법 등이 동원이 되고요. 증상이 심할 경우에는 약물치료를 병행하기도 합니다. 틱장애나 강박장애와 이렇게 좀 헷갈릴 수가 있지만요. 상동증적 동작장애는 틱장애보다 더 강한 유형의 움직임으로 나타나고요. 또 행동유지 지속시간이 틱장애에 비해서 더 길다고 해요. 그리고 상동증적 운동행동과 또 강박행동의 차이점은 이 상동운동행동이 강박사고에 의한 행동이 아니라는 점에서 구분이 됩니다. 오늘 말씀드린 이 운동장애는요. 보통 유학이나 아동초기부터 시작하는데 빠른 시기에 적절한 개입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사춘기 이후 성인기까지 이어져서 일상생활에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빠른 개입이 필요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마무리하고 다음 영상에서 파괴적 충동통제 및 품행장애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